터덩입니다. 그거 재밌겠네, 모으는 재미. 잠곤이 너무 빨리 죽는다고 느끼질 않으세요? 그.. 시간을 천천히 가게 만들면 되긴 하는데 자, 무호가 제노바 보이였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주교좌정당 생겼고 주교좌 톨루즈 보위합니다. 자, 잉글랜드 뒤짐.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에휴. 속이 시원해. 싸 as an 시원으로 가고 backl currently divor교 Narayan은 저 그녀는 이즈 람드, 빅토리! 안, 오너, 마이킹 안, 오너, 투, 서브, 마이, 로드 세팅, 에, 킨, 워치, 히에, 로드 세팅, 에, 킨, 워치, 히에, 로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기본 설정으로만 하면 저, 저도 사실 방송할 땐 항상 기본으로만 하는데 기본으로만 하면 장군들이 너무 빨리 죽잖아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항상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뭘 키워보려고 그러면 죽고, 키워보려고 그러면 죽고 그러니까 히에, 트라이 앰프안트 자, 모스크밧치입니다 여기 치압 문제야 지금까지 쟤들 프락시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쟤들은 내륙으로 진행하고 군사를 충분히 주둔시켰데도 치안이 계속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해야 됩니다 적 프락치가 혹시 마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지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왜 이래놓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음 던해도 되겠다 지하드 병력은 목표말고 다른 거 공격 안 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트러마가 놓으면 안 쫄려 안 쫄립니다 자 나폴리 공격 가고요 모이카노 아 이건 잘 모르겠다 적한테 만약에 근위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저 둥신들 왜 건너오지 이 싸움은 공격에 있는 게 아니라 저의 탈을 수행할 것 같고 그 경기의 역할에 있는 것은 이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싸움에 있는 것이 자, 비비어스 조졌고 자, 비비어스 조졌고 교황성아는 안주었습니다 일단 저 교황을 잡아야 되는데 자, 비비어스 조졌고 자, 비비어스 조졌고 이제 포병만 남았어요 자, 비비어스 조졌고 저는 보통 궁병 몰빵하는데 초석기 같은거 있으면 좋은데 화양무기는 어떠세요? 자, 비비어스 조졌고 노포조 조심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체력 무시하고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자, 이겼고 자, 이겼고 아, 이겼고 아, 이겼고 아슬아슬했는데 자, 로마 털었고 별똥대가 로마 털었고요 별똥대가 로마 털었고요 자, 이겼고 자, 이겼고 자, 이겼고 자, 이겼고 자기 힘으로 로마를 밀 수 있으면 사실 게임은 끝난거죠 사실은 사실상 끝난거지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다 해줬나? 다 해줬죠 자, 터너깁니다 아, 참 십자군 실패했고 십자군 실패했고 우리 피하께서 돌아가셨다 우리 피하께서 돌아가셨다 fort 곡이엇을 정돈 터루즈 터루즈 기병 비율 좀 봐요. 근데 우리한테 말족이 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대 말족때문에 이 앞에서 멈춰서 거나 그러는 것 같애, 그죠? 어? 오, 셜록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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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식게임이었고 아... 하이딩... 으아아아악! 우리의 왕을! 우리의 왕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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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포위하고 있던 놈들 어디 갔네? 예스! 맘! 마이 킹! 여전히! 예스! 제 적을 두려워! 여전히! 아앜!! 아! 예스! 여전히! 여기가 경험할 수 없지! 우리의 왕이! 그 왕이! 내일 이낙니다. 이 곳에 비교할 수 없지. 그리고, 시브리라와디! 여기! 네, 알겠군요 나폴리 나폴리 점령했고요 에스파냐 옛날에 그렇게 하면 본적이 있어요 아니면 사실 동로마있죠 동로마에 이제 머스킷같은거 추가해서 머스킷이나 아니면 대포같은거 추가해서 수백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영토만 지키면서 저번에 그럴 한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 그러다가 컴퓨터가 작살나면서 이제 못했었죠 네 나도 그것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습니다 자 발레레몬 포비했고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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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양유닛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화양유닛을 쓰면서야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제국을 해본다 그런 재미도 있는거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에요 그게 동로만 없어도 그게 충분히 세죠 분명히 알지 당연히 파이팅 자, 코스타니도폴리스는 지금 지하대에 갈려있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둘러싸줍니다 네 여기 캠프 만들어라 우린 전쟁을 보게 될 것 같다 한 번만 너의 마음을 믿어 마치 잎에 잎에 우린 전쟁을 보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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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전쟁은 우린 전쟁이다 우린 전쟁이다 우린 전쟁을 보게 될 것 같다 우린 전쟁을 보게 될 것 같다 저 2단자 있다 자, 턴넘깁니다 43턴입니다 어? 아니 자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 왔대? 저건 못 맞겠는데요? 아니 좀 막 따라 좀 많이 고생하긴 했는데 저건 못 맞겠지? 자, 이제 점점 성들의 테크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제 멈추를 끌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멈추를 끌고 싶습니다. 아작, 시어침입니다. 몽골이나 티물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막으세요? 그는 왕아살되어. 이 왕이 안부탁하겠다. 그의 왕아 흘린다. 남은 왕아살되라! 그는 죽말 것이 아니라 죽일 것이다. 그는 왕아살되라. 이 왕이 택하자, 이 왕아살되라. 자 다음 편에 또 해야 하고 자, 얘들 지금 여기 콘스탄티가 풀릴 수 못 치죠, 그죠? 쟤들 무호가 망할 때까지 저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건 보호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기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 요새에서 기다리다 말씀이세요? 요새, 우린 무언가 요새, 요새. 우리 상대방을 전해주면 전해질 수준을 보여줄거에요. 내일 러시아가 있어. 그럼 다 해줬습니까? 다 했겠지? 프랑스는 이제 진짜 말을 제휴 수도가 됐네. 자타농입니다. 어? 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원거리 명가가 좀 있으면 막을만 할텐데 이거는 자신없음 방진도 안돼 Weekly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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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하러 갑니다. 안전. 이 방향으로 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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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시지 거의 확정되네요. 동유럽 민명대하고 이탈리아 민명대하고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지겠지. 우리가 존나 약하니까. 어... 이라클리어는 빼앗겼네? 못합니다. 저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원장에 대해선 우리의 위원장에 대해선 우리의 위원장에 대해선 우리의 위원장에 대해선 그들은 죽을 수 없는 것보다 죽을 수 없다고 우리의 위원장에 대해선 우리의 위원장에서 오신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네, 헤드님. 이제 가슴 바로 이 성사는 알았지만 여기가 있는 것 같은 건가요?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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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시작되면 되겠지 제 왕의 존경입니다 제 왕의 존경입니다 제 왕의 존경이예요? 네 제 왕의 존경이예요 네 자, 수도는 로마 롱기입니다 제 왕, 당신은 확실하니? 자, 프랑스 왕 했고 거리 페널티 때문에 로마가 아니면 안 돼? 로마는 콘스탄트 폴리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뭐 로마가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 친구는 이베리아로 넘어갈 거고 네, 제 왕이 네 섹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왕이 네, 제 왕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제 왕이 네, 제 왕이 네, 제 왕이 네, 제 왕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드는 보기보다 병력이 좀 있네요. 히네티스 유지피가 공짜입니까? 걔들 민병입니까? 제공사항 끊죠?